안녕하십니까 문화강좌를 맡은 임기홍한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가보시면 가령 경복궁을 우리가 갔다고 합시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 어느 집은 건정전 전자가 붙었고 어느 집은 향원정 정자가 붙었고 어느 집은 회정당 당자가 붙었고 또 어느 집은 경혜루 루자가 붙은 집을 보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지 않아요 왜 똑같은 집인데 그 집의 글자마다 다 다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집이라는 글자를 한 번 한자로 인식해 봅시다 우리가 집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축출하게 되면 집갓자, 제일 쉬운 건 집갓자, 집사자, 집원자, 영등포구청, 집청자, 집호자, 집당자 이 집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축출하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일단 의문을 제기하면 풀려요 왜 집이라는 글자가 집갓자나 집사자 하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집이라는 글자가 많으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문화재에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 집에도 이를테면 돌임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에도 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격을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화탐방이라든지 문화답사라든지 나가시게 되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서 격이 제일 높은 집이 뭔가 전자가 다해요 이게 집전자입니다 보이시죠 집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갔더니 대웅전 이 전자가 다하면 제일 어떤 건물이에요 절에 갔더니 대웅전 하는 부처님의 공간입니다 보세요 대웅전, 극락전, 무량수전 이 전자가 다하면 제일 어떤 건물이에요 절 뿐 아니에요 궁궐에 갔더니 경복궁에 갔더니 건정전 창덕궁에 갔더니 인정전 창경궁에 갔더니 명정전 덕수궁에 갔더니 중화전 경인궁에 갔더니 숭정전 이 전자가 다하면 어떤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교의행 불교의행 아닙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학교 어디에요 옛날 학교 서원향교 가보면 대성전 제일 어떤 건물이에요 또 있죠 교회 교회 가면 예수님의 공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전 이 전자가 다하면 제일 어떤 건물이에요 전 다음 건물이 뭐가 당자입니다 집당자에요 이제 요래되면 이해가 갈까요 집전집당입니다 당자 가다하면 일하는 집 활동하는 집 공부하는 집 이거에요 예를 들면 절에 가서 보세요 절에 가보면 대웅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한 단계 내려서 보면 양쪽에 집이 있습니다 양쪽에 집이 있는 걸 잘 보세요 대웅전한 건 높이 있고 한 단계 내려서 양쪽에 집이 있어요 그 집 잘 보세요 보면은 뭐라 써놨어요 설선당 무설당 당 자가 다요 당 자가 다하면 일하는 집이라 그랬죠 일하는 집이니까 보나마나 여기는 요사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옛날은 우리가 서원향교 가보면 강당 그 학생들이 공부하던 집이에요 그리고 학교 이름도 우리나라는 초기 신교육이 들어오면서부터 이하학당 배제학당 당 자가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아준 국회원이 일하는 집이 국회의사전이 아니에요 의사전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입니다 일하는 집이에요 일은 안 하고 싸움 박지만 맨날 하고 있어요 예 이 당 자가 다하면 일하는 집 한번 보세요 경북공항에 가서 쭉 훑어 나가면 뒤에 가면 권정전 뒤에 가면 사정전 만춘전 천추전 교태전 강경전 전자 같다는 건물 전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갔다 보면 차천차에 격이 나왔대요 회정당 뭐한대요 회정당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밝은 정치하는 집 보나마나 조정중신들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당 자가 다하면 일하는 집 당당 건물이 뭔가 합이에요 집합자 똑같은 집인데도 이렇게 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전 집당 집합 이 합자 같다는 건물은 촘촘촘 안 빕니다 안 빕는데 궁굴에 와서 하나하나 건물 이름을 체크하다 보면 동쪽 숲속 조용한 데 자리하고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면 제수합 하고서 나왔어요 이래 보아니 집 집도 시골 시골 사대부 집이나 별반 차익이 없어요 없고 기둥도 사각형이에요 둥글지 않아요 이건 뭐하는 나라님의 휴식 공간입니다 나라님의 휴식 공간 왕도 옛날 왕도 참 뭐랄까 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맨날 저나 아래 어깨 항공하나 이속이라고 싫어요 그래서 왕도 훌륭 털어버리고 때로는 손자 손녀들하고 무등도 타고 투어 놀이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나라님의 휴식 공간이에요 이게 합자가 하면 휴식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그럼 대통령 휴가 가는 데가 어디냐 청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대통령하고 관련된 데는 전부 돼요 청와대 휴가 가는 데가 청남대 저 진해 별장도 가봤더니 청해대 그런데 이 대자가 다하면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대자가 다하면 우리는 수직적으로 수직적으로 경치가 좋은 데가 돼요 높은 데 이렇게 올라서 바라보면 전망이 좋은 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강릉 갔더니 강릉 경포대 부산 갔더니 해운대 태종대 저 송리상 가보면 문장대 입석대 경읍대 온통 됩니다 그런데 이건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적으로 경치가 좋은 데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가 뭘까요 반대는 이게 동천이에요 동천 뭐 샘천자도 쓰고 때로는 하늘천자도 씁니다 이건 수평적으로 경치가 좋은 골짜기가 동천입니다 그래서 수락 동천 하모 동천 한 동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대자가 붙었을까 난 그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해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 관련된 데는 온통 돼요 청와대 청남대 청와대 이게 될 때가 붙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요 이건 수직 문화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높은 데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면 전망이 좋은 데 그건데 이 대가 군사문화에 달라붙게 되면 호령 문화가 돼요 열정 시험 차렷하고 호령하는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군사문화 보세요 온통 대제죠 연무대 상무대 무열대 충열대 남성대 이거 온통이고요 그런데 현 정부는 뭐라 그랬어요 참여정부라 그랬어요 참여정부 참여정부면 이 대자가 다하면 안 돼요 대자가 다하면 안 돼요 그럼 대자가 다하면 안 되면 뭘 해야 되냐 관자를 붙여요 관자 집관자 집관자를 붙이면 돼요 청와대 좀 이상하네 이상하네 뭐 중국집 같으네 이 관자를 붙이기 이전에 대자가 붙은 이유가 있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일제가 우리 국토를 유린하면서 제일 먼저 총독 관자가 어디있었고 하니 남산기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성대 외성대를 설치했던 겁니다 설치했다가 나중에 통감제도가 없어지고 총독제도가 생겨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높은 대 남해 궁궐 뒤에 경목궁 뒤에 제일 높은 자리에다가 경무대를 설치했답니다 경무대 경무대를 설치했는데 강북되면서부터 외성대는 꼴도 비기 싫다 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왜 외성대를 끌어다가 진짜 참별시켰거든 소위 일본에 향해서 절을 할까만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경무대는 없애지 않았어요 나라가 강북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그대로 그냥 써먹었어 이름이라도 바꿨으면 좋을텐데 이 경무대가 있다가 나중에 또 대통령이 바뀌면서 개화집이 풀어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이래된건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일제의 지극입니다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바로잡자 이겁니다 관자로 바로잡으면 청와대 말이 좀 이상하네 내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저기 호치민 베트남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4.20은 호치민시로 되고 수도는 하노이죠 하노이에 가게 되면 호치민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가 있는거니 호치민 석보상 앞에 책이 한 권이 딱 펴져 있어요 유리상자 속에 그럼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니 어? 낯이 익은 글이야 한자로 되는데 몰아서 오노간에 부어 썩을 붙자 고개자 생선이 썩으면 생충 부디가 생기고 부관 관리가 썩으면 돈이 생긴다 이야 기가 막힌 구절 딱 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이게 이런 책이냐 그래서 그 열심히 설명하는 그 아내 아가씨 보고 가가지고 내가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기념관 앞에 있는 이 책이 이거 아니요 목민심서 하고 뜨면 That's right 맞다는거요 하가 열이 났어요 쓸데없는 사진을 눈으로 보면 돼 이 목민심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뭘 엉뚱한거 설명하느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설명해요 유턴 해가지고 쭉 나올지 내가 다시 물었어요 이 밑에다가 쪽지에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조선국 정약용 저 해가지고 밀었더니 왔대요 맞으면 이걸 설명해라 했더니 이 안내양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하는거니 호치민이 만약 살아서 온다면 이 목민심서를 달달 외울 거래 미국하고 전쟁 동안에 도지가 땅굴 속에서 이 목민심서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를 지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지은 책이 목민심서, 험음심서, 경세, 유포 뭐 많은데 말로만 할게 아니라 이 목민심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은은 없는데 그 규절 가운데 생선이 썩으면 굳이 생기고 관리가 썩으면 돈이 생긴다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청와대 이름 받고 목민관 얼마나 좋습니까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집이름에 문화재 이름에 전자가 나오면 어떤 공간 당자가 나오면 일하는 공간 합자가 나오면 나라님의 휴식 공간 요거 요령입니다 자녀들하고 나들이 가더라도 나들이 가더라도 조금만 나오면 산에 가면 절이고 궁궐에 가도 엄청난 정도 600년이 아니고 2000년 정도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문화재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야 근데 안되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둘이 읽다보면 실전이 나요 요거게 이제 우리 문화재를 볼 문입니다 그 다음 건물이 뭔가 각이에요 한번 볼까요 집전, 집당, 집합, 집각자에요 이 각자 그 다음은 뭐하는 공간이냐 알림의 공간 요것만은 좀 알아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었는데 우리 고향마을 거기에 보면 을의 것, 효자각, 연려각 각이 들어가 있어요 각 각이 들어가면 이것만 좀 알아놓으시오 효자열려를 위해서 비색이다 이거야 각이에요 효자각, 연려각 또 있죠 서울시내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보신각 통행검지를 알리던 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 가봤더니 규장각 이거 각자가 나와요 그 규장각을 열어보세요 규장각을 열어보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각자가 나오면 알림의 공간 그래서 전당합각 각자가 나오면 알림의 공간입니다 요거서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이 보신각인데 쭉 따라서 강화문 내걸을 가봅시다 강화문 내걸에 가면 이수인 장군이 서있는 동상이 있고 그 옆에 보면 큰 건물 옆에 비색이 하나 들어있는 누가 이게 하나 있습니까? 이런 소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집인데 이 안에 비색이 서있어요 이 비색을 가도 모두 자꾸 비각이라고 해요 비각이 아닙니다 비색이 서서 이게 비각인 줄 알았는데 이건 비각이 아니에요 그 다음 현판에 써보시놨죠 기념 비전이에요 전자가 들어가요 왜? 고종 황제 저기 40주년 기념해서 세운 비색이다 이겁니다 고종 황제기 때문에 전자가다가 비각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겁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 비각은 어찌어찌어찌한데 그 거짓말 말은 비전입니다 전당 합각 다음 건물이 제자가 들어가요 제 이게 집제자입니다 집전, 집당, 집합, 집각, 집제자 제자가 들어가면 뭐 하든 되냐 살림집 살림한 집이 우리 주거공간이 다 제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큰 집을 보고 제실 제실 간다는 얘기죠 큰 집이고 둘째 집이 세제 집은 옛날에 집이 아니에요 큰 집만 집이에요 그 제 제당 그래서 이 제자 건물도 있습니다 궁궐에 가서 하나하나 창덕궁에 가서 체크를 하다보면 낙선제 하는 건물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옛날 그 의왕과 영왕 영왕과 마사쿠 여사가 여기서 살다 갔구나 제당 건물이 뭐냐 헌이에요 헌 집헌자 헌 이게 다 헌입니다 헌이 들어가면 뭐 하든 되냐 지방관공서 건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영등포 구청이 헌에 해당되요 아하 그러니까 동헌 저 강화도에 가면 지방관화 건물이 하나 남아있어요 명휘헌 헌자 건물입니다 헌자 같으면 지방관공서 건물 헌 헌 다음 건물이 뭐냐 루에요 루 한번 봅시다 루 남원 같더니 강한루 진주 같더니 촉성루 밀양 같더니 영남루 아하 이런게 이리쯤 되면 이게 알만할 겁니다 루 자 같더만 뭐 하든 되냐 회의하던 공간 접대하던 공간 예를 들면 이 헌이 있는 데는 루가 따라다녀요 왜 지방관화 건물이니까 중앙에서 출장도 올 수 있고 지방 수령 방백들을 모아갖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루 이러면 아 옛날 성추행하고 이목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연애하던 공간 그게 아닙니다 접대공간 회의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에 가보세요 하나하나 하다보면 경혜로 뭐 하던데요 경사스러운 모임을 갖는 집 어이고요 회의공간 접대공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종서 장군이 여진족 오랜길을 멸하고 돌아왔다 이거입니다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환영해줘야죠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 접대공간 회의공간 근데 이 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루는 접대 또는 회의 공간 개념도 있지만 루가 성각에 달라붙게 되면 개념이 달라져요 성 성각에 달라붙게 되면 말하자면 망루 망루가 높은 데 올라서 가지고 누가 들어오지 않나 하고 망을 보고 망루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이 있는데 큰 종이 매달려있어 이 건물은 보나마나 종각이에요 종각 범종각 근데 이 종이 이천구졸되어 있어요 이천구졸되어 있으면 종각이 아니고 종루가 됩니다 범종루가 됩니다 이 이게 아하 이건 루 자가 나오면 접대 해외 공간도 되지만 성각에 달라붙게 되면 망루 이런 개념도 되고 또 단청 호청 구조의 종각이 이청을 되면 종루가 됩니다 이 그 다음 건물이 뭔가 정이에요 정 정자 정자 집정자죠 이거 많죠 예를 들면 경시 좋은 데는 은혜껏 보면 정자 하나 딱 얹어있어요 이거 뭐 하던 데냐 휴식 공간 사색의 공간입니다 사색의 공간 생각이 머무는 자리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전당학과 재헌 루정 이 집의 문화재에 대한 돌림자 이것만 알아보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